자 그래서 저희가 이쯤에서 캐릭터 시트 캐릭터 시트 제작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을 좀 나눠 본 상황에서 궁극의 캐릭터의 코너 속의 코너 이름하여 제가 혼자서 캐릭터 포커스라고 마치 시사 프로인 것처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존하는 인물 역사 속의 인물 혹은 유명한 극 중에 등장인물을 하나 모셔와서 그 인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토파보는 여러 개의 핀을 꽂아보는 작업을 하는 캐릭터 포커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바로 헌한설헌이지요 헌한설헌 헌한설헌이라 하면 익숙하신 분들 많을 텐데 전혀 모르는 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불러오는 분이 유승진 선비지요 헌한설헌은 누구입니까 그 허협의 셋째 딸이고요 허협의 셋째 딸이라는 마음도 모르죠 아 그 헌한설헌이 훨씬 유명한데요 아 예 훨씬 그렇네요 유명한 허현이 헌한설헌이 허균의 누나 그렇죠 허균의 누나고 당대 유명한 시인으로 유명하고 허균 허균의 누나 홍길동전의 허균 홍길동전을 아는 분들은 허균을 모를 수 있어요 또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누나입니다 그렇죠 누나도 허균과 마찬가지로 글재주가 많았어요 당대에 손꼽히는 문인인데 소천지에 태어난 게 한스럽다는 얘기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게 한스럽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소천지가 이제 조선 조선이네요 그 정도 평가를 받을 정도의 문인인데 어떻게 보면 사후에 시집이 나왔고 기구한 삶을 살은 아 진짜 기구하죠 쉽게 표현하면 한국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최초로 문집을 낸 여성입니다 근데 시기가 1563년부터 1589년대 1500년대에요 한국에서 최초로 문인이라는 평을 받았던 여성인데 딱 생각해봐도 기구했겠죠 엄청 기구했죠 바로 그 사람 왜 오늘 허난설언이죠 갑자기 근데 누가 가져왔죠? 저요 홍란진 선생님 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허난설언과 신사임당이 그 외에 조선시대의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항상 나오는데 굉장히 대비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특이한 게 허난설언과 신사임당 모두 강릉에서 그 처가라고 아 그렇구나 신정 신정 네 강릉이고요 그리고 신사임당도 1504년에 태어났어요 비슷한 시기에요? 네 허난설언은 1563년 신사임당이 좀 앞이죠 네 네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네 저는 그 책을 많이 봤을 때 신사임당이 살았던 그 조선시대에 그래도 중기 이전 바로 직전 그 시기까지는 굉장히 그 여성이 살기에 괜찮았다 근데 불과 60년 만에 허난설언에 살던 이 분위기가 얼마나 달랐기에 왜 그런 조선시대 배경이 달랐다고 이야기를 하지? 이 두 여인의 삶을 대비를 시킬 때? 이게 되게 의외였거든요 아 그래 그럼 고작 60년 차인데 먼저 태어난 신사임당은 좀 덜 빡셌는데 허난설언의 삶을 보니까 여자로 사는 게 거의 지옥이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죠? 네 그런 식의 문헌이 있었어요 그때가 사림이 다 잡았으니까 고액이 유순진 작가님이 아까 잠깐 들려주셨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일단은 허난설언의 간단한 브리핑을 좀 해주세요 끝난 건가요? 네 저 허균의 누나다 그리고 문장력의 천재다 그렇죠 시인이다 네 그리고 27살의 나이에 유절을 했고 27회 죽었죠 네 그리고 원래는 허협이라고 하는 초당 허협이라고 하는 초당의 호를 쓰고 있는 허협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문인 집안 대대로 벼슬도 많이 하고 굉장히 문장에 뛰어났던 집안의 셋째 딸인데 이 허협이 첫 번째 부인께서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허난설언의 어머니가? 네 그리고 아니요 아니요 허난설언의 어머니가 아니라 허난설언은 둘째 부인에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허봉 허난설언 그리고 허균 이 셋이 둘째 어머니의 소생이더라고요 그 앞에 언니 두 사람이 있긴 해요 네 언니 두 사람도 있고 허성은 그 첫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이들 그래서 이 셋이 유난히 더 친밀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500년대면 대충 언제쯤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신사임당이 이율곡의 엄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율곡이 그 다음에 이율곡이 뜨면서 이율곡 이후로 사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붕당 사림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대부 성리학을 하는 사대부고 이하고 이황이 주도를 했고 이만 해도 약간 덜 그쪽이지만 근데 이제 이때부터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붕당이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대부 정치가 되는데 그 다음이 이제 허난설언 그렇군요 세대가 되는 거죠 보면은 재밌는 게 허씨 오문장이란 게 있어요 독수리 오영자같이 진짜로 보면은 허협 허성 허봉 허난설언 허균 맞아요 문장 짱 잘 쓴다라는 평을 받는 그 허균 집안의 다섯 명을 허씨 오문장 되게 간지나잖아요 무슨 전대물 같죠 전대물 근데 이때 그 허난설언이라는 이 인물이 어린 나이고 여성인데 굉장히 글을 쩔게 써서 그렇죠 되게 잘나가던 남편이 오히려 이 허난설언보다 문장력이 떨어져가지고 또 이 김성립이라는 남편의 얘기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허난설언은 딱 여러분 아시기에도 그 당시 조선시대의 여성이고 나이가 어리면 되게 살기 힘들었을 텐데 재능이 있어버리니까 재능과 역경 이 두 가지 구도에서 봐도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호봉의 친구 아까 저기 잠깐만 이름이 이달 이달 송곡 이달 이 친구를 그 허균이랑 허난설언의 스승으로 삼아요 잠깐 잠깐 누구 친구 허봉의 친구 허봉이면 그 위에 큰 둘째 오빠 둘째 오빠가 자기 친구 이달을 데려와서 글 선생을 시켰는데 여동생 허난설언과 허균에게 친구를 소개해준 거죠 그런 거죠 이 형 이 오빠의 친구가 딱 근데 이제 송곡 이달도 당대 문장가였고 어떻게 보면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한테 더욱더 재능을 줘버렸는데 시대는 또 그 재능을 펼치지 못하게 막은 비운의 또 이런 송곡 이달도 아까 말씀 나눴지만 이제 신분상의 또 서울 출신이고 이러니까 신분 제약을 받은 인물이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제 그런 뭐지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은 게 그냥 지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스승이 또 있군요 스승이 서울이었습니다 이달이라는 스승은 어떤 사람이에요? 운집을 많이 남겼는데 더 파이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계 챔피언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 챔피언이 이달이거든요 당장 또 이게 설명하라고 하니까 이게 또 말문이 약간 좀 막히는데 대충 들은 거는 이달이라는 스승도 신분이 낮았다면서요? 그렇죠 신분이 낮았고 서울 출신이라는 게 조선시대의 어떤 의미였는지 홍길동전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벼슬을 할 수가 없으면 수균은 자기 스승을 생각하면서 홍길동을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얘기가 있고 허균과 굉장히 친밀한 규류를 맺고 있는 여러 명의 친구 중에서도 서울 출신이 있었고 아 그래구나 허균이 성격 자체가 털털해가지고 성격 자체가 좀 셉니다 그렇군요 천재들 사이에서 자란 막내다 보니 근데 허난설험은 왜 심사임당같이 뭐라 그러지 꽃 피우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일단은 27살에 죽었고 문집도 죽은 뒤에 나왔고 되게 고생했다고 들었거든요 신사임당하고 약간 결이 달라요 신사임당도 고생 많이 했죠 물론 당연히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인 조선시대 배경이라고 하는 외부적 요인이 있을 거고 아니면 여성의 삶 안에 있는 그 허난설험의 개인적인 삶의 그 요인이 있을 거 같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가장 큰 차이를 보면은 어 저 뭐냐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이제 처가에서 저기 생활을 했고 친정이죠 친정에서 생활을 했고 네 자기 친정 네 허난설험 같은 경우는 시집을 보내줬죠 어떻게 보면은 아 한국에서는 이제 대릴사의 문화가 이제 당시에도 남아있었는데 대릴사의라 하면 결혼을 하면 장가를 가는 남자가 남편이 온다 아내 쪽으로 아내 쪽으로 가는 이제 풍습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당대에 뭐 아 그 조선 처음부터 시집을 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었죠 신기하네요 신기하다 조선 초에는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 쪽 집으로 갔어요? 신사임당 같은 경우에는 처가가 워낙 잘 사는 집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와가지고 거기서 몇 년을 살아요 네네 대릴사위 그래가지고 나중까지도 남편이 속을 썩이긴 하는데 그래도 신사임당이 말발이 엄청 섰거든요 장난 아니죠 지금 시대로 하면 신사임당 완전 랩 배틀의 왕 드랍 더 비트 하면 끝난다 나 죽으면 제가 하지 마라 남편이 나 재혼할래 그랬더니 누구도 재혼하고 누구도 재혼하지 않았냐고 유교의 청년들을 갖다 대니까 신사임당이 야 그 경전 찾아오면 이런 상황이라서 한 거지 너는 해당 없다 그래서 아예 기를 싹 죽인 동전 배틀을 해가지고 이기는 남편이 기 죽은 모습이 자주 나와요 기에 눌린 모습이 근데 이제 정반대죠 어떻게 보면 뭐랄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림 성리학 이런 것들이 정치 요소로 사용되면서 기반은 또 중국이잖아요 사대가 이제 절로 깔리는 거죠 가령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들은 귀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들 귀걸이 하는 거 오랑캐 풍습이다 하지 마라 네 하지 마라 명나라에서 조선 정부에다가 해가지고 남자 귀걸이 단속하라고 아 진짜요 그거 보는 적이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이제 뭐 왜 조선은 아직까지 대리사위자냐 그것도 오랑캐 풍습이다 오랑캐 풍습이다 이래버리니까 허협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수장이고 이러는데 자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리사위를 삼았지만 이제 이런 정치적 명분에 의해서 아 딸을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는구나 아 본인은 대리사위로 들어갔지만 했지만 딸을 이제 시집을 보내죠 어떻게 보면 초창기 이제 시집을 간 세대고 고부 갈등의 시작을 겪는 거죠 조선시대 며느라기 초판 교육부 장관이 자기 아이는 공개 밖에 어쩔 수 없는 거죠 며느라기 라이즈 네 그래가지고 이제 큰 차이죠 신사임당은 고부 갈등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친정에서 살면서 헌한설어는 이제 거기서 시댁살이를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다가 뒤에 이제 지금 나올 얘기인데 엄청난 기구한 삶 때문에 어떻게 살았었길래 기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쭉 얘기해 주세요 허협이라는 사람이 이제 동인의 영수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또 기울기 시작하는 상대방 서인의 영수는 당시에 뭐 이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인하고 서인하고 싸우는 얘기를 잘 모르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지만 뭐 아무튼 정치적 정치적 여당 야당 생각하시는 네 맞아요 그 이의가 집권한 당에서 허협을 많이 무시를 해요 그게 이제 서인 허협도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뭔가 이제 어떻게 어느 순간 꼬여있고 객사를 한다거나 허협도 아 진짜요 그 허협 부인도 객사를 해요 야당 대표도 그러면서 첫째 오빠인 허성도 이제 뭐런가 통신사 사절 갔다 오면서 꼬여가지고 또 귀양 가고 그냥 야당도 아니고 여당으로 한참을 해서 상대편을 탄압을 하다가 일순간에 바뀌어버리냐 아 그렇구나 그 허봉 같은 경우에도 또 귀양 갔다가 객사를 하고 그 집은 왜 이래 네 막내 허규는 잘 알려졌다시피 이제 오체분시당하고 그거 이제 끔찍한 네 서란서른 같은 경우에는 딸 아이를 잃고 사산도 하고 아들도 잃고 네 완전 완전 집안 자체가 품비박산이 나버려가지고 네 일순간에 오빠들 동생 부모 다 돌아가시고 그 와중에 뱃속의 아이는 유산되고 이런 식의 제일 잘나가던 집안이었는데 다 박살이 난 거죠 그렇죠 거의 막 허시 집안 저주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죠 당대 최고의 여성 천재 문인 그렇죠 그러나 최고로 귀구한 삶을 살았던 허난서른의 삶이 우리 앞에 있다고 칠게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쓴다고 가정을 해보면 제가 궁금하게 여기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난서른은 근본적으로 뭘 원했을까 그렇죠 이런 거겠죠 내면이겠죠 그럼 이제 유승진 작가님이나 김태권 작가님은 이제 허난서른의 삶을 앞에 놓고 어떤 포인트에 핀을 꽂아보면서 볼 수 있잖아요 자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만약에 김태권 작가님이 허난서른에 대한 일대기를 이야기로 만든다 저는 허난서른에 대해서는 잘 못 쓰고요 저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허균을 주인공으로 뭐 함 쓰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허균 허균 얘기를 하면서 이상한 뒷담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들이 다 천재다 천재다 그래서 만나봤는데 뭔가 그 휴먼스럽지 않은 기운이 서려있다 휴먼스럽지 않다는 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쥐라 그랬었나요 아무튼 무슨 약간 영특한 동물에 뭐가 씌어있는 그런 느낌이 관상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라서 샤먼킹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재능을 가진 건 알겠지만 뭔가 끝이 좋지 않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일부러 자기가 멀리했다라고 쓰거든요 아 그래요 그 뒤에 있는 스탠드가 보였나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허균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때 그렇게 멀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영모로 잡혀가서 죽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멀리하길 잘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유몽인 자신도 영모로 죽죠 자기의 스탠드는 보지 못했다 보면 이제 영화 광해에서 보면 나오는 그쪽 허균 모습하고 뒤에 다른 행보가 또 나와요 허균이란 사람은 진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든 갈짓자형 어느 정도로까지 모반을 정말로 생각을 했느냐도 상당히 이야기거리기도 하고 정작 김태권 전관님은 허균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그러니까 그 주연 헌한설원이나 주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허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점이 이 사람을 천재로 만들고 계속 몰고 가는 방향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계속 뭔가를 창작하게 하고 뭔가를 만들게 하면서도 또 이 사람을 몰락시키는가 하는 힘을 보는 게 재밌겠죠 약간 모차르트 보는 기분도 있어요 주변에서 막 이 천재를 이용해먹고 천재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얘기가 되게 흥미롭잖아요 아마데우스를 보면 그런데 모차르트라고 하기에는 현실에 너무 깊이 개입이 돼 있는 아마데우스랑은 다르군요 혁명하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진짜 풍우나 혁명하 다시 헌한설원으로 돌아보면 유승진 작가님이 헌한설원에 대해서 깊게 그리셨죠 다뤘었죠 바로 포천 스포일러가 될까봐 검색하면 나와요 헌한설원을 검색하면 유승진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포천에서 다뤘다 어떻게 보니 허균도 다뤘었고 그렇죠 헌한설원도 다뤘었는데 그때 주로 헌한설원을 이야기의 캐릭터로 다루면서 보여줬고 구성했던 모습이 어떤 거였습니까 이게 반전 요소로 작용하다 보니까 많이 가렸어요 어떻게 보면 초반에 약간 요츠바랑이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뭔가 많이 좀 귀여움으로 좀 위장을 했었고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 정체가 밝혀지면서 소위 말하는 역사적 이런 거 알려진 걸 많이 끼워놓고 불운했던 걸 막 집어넣고 그랬었는데 자기만의 스포일러 하기 싫다고 되게 조금 망설여지네요 알았어요 판권이 팔려놓으니까 포천 직접 봐라 좀 조심스럽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도 많이 감추시고 만화 안에서도 또 많이 감췄다고 말씀하시고 죄송하네요 죄송한 마음뿐이네요 직접 보시면 되겠군요 그럼 결국 저만 남는데 헌한설원을 캐릭터 시트로 바라보는 시도를 지금 제가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홍란진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헌한설원을 같이 데려온 거잖아요 어느 부분이 그렇게 흥미진진하고 궁금하셨나요 저는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 아까 그 배경적으로는 약간 그런 식의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헌한설원과 허균과의 관계에서도 되게 궁금한 게 많이 생겨서 호기심을 갖고 상상을 많이 해보고 찾아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헌한설원이 15살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남편이 되는 김성립도 16살이었어요 15세 16세가 결혼을 한 거예요 네 근데 헌한설원은 이미 8살 때 시를 써서 주변에서 아 얘 이런 천재가 8살에 네 8살에 한국어로 쓴 게 아니죠 네 한문으로 쭉쭉쭉 그리고 7살 때 자꾸 본인한테는 여자니까 무슨 글을 읽을 필요가 뭐가 있니 라고 하면서 안 알려주셨는데 아버지께 직접 가서 아버지 저에게도 글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아이 무슨 여자가 글이니 됐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 저 진짜 글 다 알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서 천재문도 있고 글도 쓰고 이 시험에서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어 얘가 범상치 않다 어깨나마 이렇게 많이 배웠구나 우리 애는 핑크펑 한글 교실 갖다 줘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바로 또 1년 뒤에는 그 글을 가르쳤던 시를 써서 신성계에 있는 어떤 건물에 가서 나는 되게 즐겁게 놀다가 그 문을 만들고 내가 왔다라고 하는 상상의 소설 같은 글씨도 쓰고 아빠 저도 포토샵을 가르쳐주세요 8살 때 배도에 오르다 네 그래서 이미 주변에서는 아 저 허씨 집안의 여식이 엄청 천재인 것 같다라는 식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라왔을 때 어린 시절에 두각을 나타나는 경우는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성립의 그 저 여인 그러니까 헌한선 어른이라고 하는 8살 때부터 천재라고 추앙받던 저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스러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둘 다 어렸고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서로를 독려하거나 응원해 주거나 할 만한 상황이 안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헌한선은 오빠도 굉장히 자신의 창작욕을 불태우게끔 많이 도와줬고 동생도 천재 같았고 주변이 다 천재인데 이 김성립을 보니까 너무 평범해 그렇죠 그러면 되게 뭔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 내 남편은 왜 이것도 모르지? 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 당연히 했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서도 부인이 남편보다 훨씬 잘 나가면 남편이 주눅이 드는데 그 시대에 더군다나 막 새로 시작되면서 남자가 잘 났어 남자가 최고야라고 막 뽐뿌러넣는 시대에 부인이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남자가 엄청 머리가 아프겠죠 이렇게 실제 하는 인물을 캐릭터 연습한다고 막 이렇게 디벼보다 보면 그대로 인물을 따오는 게 아니라 특정 설정만 따서 다른 설정에 붙이는 연습을 또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거를 제가 딱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천재로 가득한 집안에 한 명 태어난 범죄를 주인공으로 삼아 시트콜을 만들어도 재밌게 된 거예요 그럼요 이런 설정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반대는 많아요 평범한 집안에 태어난 한 명의 천재 이런 서정은 많죠 반대야 아빠 형 누나 동생 다 완전 천재 초천재야 나는 범죄야 근데 그걸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가능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그거 하면 다 알아 그것도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시트콜을 쓰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인크레더블이죠 인크레더블 1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막내 잭잭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설정으로 응용이 되잖아요 또 반대로 저는 이제 재능 천재 범죄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허난 설원 대회에 디벼보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편 김성립으로 관심이 확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허난 설원 일단 천재죠 동생 허균 천재입니다 허균이 자기 누나랑 결혼한 남자를 딱 보니까 영 시덥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허균이 김성립 그 매형이죠 매형에 대해서 누나보다 못 나고 과거 시험 공부만 잘할 뿐 실제로는 경전이나 역사를 제대로 모른다 완전 디스를 하는 거죠 맞아요 과거 시험 공부 잘한 것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신사임상 남편은 그것도 떨어졌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아버지 허협도 그걸로 디스를 당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완전 살리엘인 건데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보니까 과거에 문과 급제를 하잖아요 근데 몇 대 내가 급제하고 내 아들이 급제했는데 그 손자가 만약에 급제를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급제가 중앙에 끊기면 약간 좀 양반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대요 특히 3대 이상이 급제를 못하면 합격을 해줘야 돼요 3대 안에는 할아버지 떨어졌다 아빠 떨어졌다 남은 건 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까지 떨어지면 3대 떨어지니까 양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그때도 4대가 연속으로 급제한 집안이 되게 드물었대요 근데 이 헌한설어난 남편 김성림 지금 우리 입장에서 완전 평범하다고 욕먹고 있는 얘가 이쪽이 4대 했지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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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으로 급제를 했던 완전 엘리트 초엘리트 집안인 거예요 얘는 엘리트 집안의 한 명 근데 결혼했더니 나 빼고 다 천재 이런 약간 이거 보면서 그럼 김성림 입장에서는 원래 내가 못났는데 아내가 천재야 그러면 아내 대단하네요 이렇게 할 텐데 되게 천재 소리 듣고 살았는데 초천재들 사이에 들어갔어 이러면 열등감이라고 할까 그렇겠죠 이런 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느껴보지 못하고 살다가 조선시트콤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래서 김성림을 가운데 놓고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열등감에 빠지는 상황 거기에서 오는 어떤 망가지는 아내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상한 행동들 이런 식의 것들이 막 상상이 되면서 이해가 되죠 기방출입이라든지 기방출입을 그렇게 했죠 과거 공부한다고 집에서 안 먹고 다른 데 나가서 있으면서 기방출입을 하고 굉장히 못살게 굴었죠 못살게 굴고 아내 괴롭히고 방탕했고 이런 걸 보면서 원래 어렸을 때 어땠을까 상상을 해본 거예요 상상하게 되죠 어렸을 때 김성림은 완전 모범생 완전 범생 완전 착하고 멋진 애인데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얘가 이상해져 그 시점이 언젠가 그러면 회상신 인서트 컷 허난설원과 결혼하면서 허난설원의 천재성 저는 거기서 허난설원과 결혼하면서 신혼 때 자기 아내의 천재성과 대비되는 자기의 어떤 초라함을 핀으로 꼽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황윤한테 디스당하고 그렇죠 자기 그렇지 그러면 이제 갑자기 김성림이라는 인물의 전과 후가 확 대비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캐릭터에 대해서 바라보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관계 속에서 허난설원은 허난설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김성림과 결혼한 게 허난설원에게 굉장히 내가 왜 저런 남자랑 결혼했지라는 한이 될 수 있는데 김성림에게 있어서 허난설원도 역시 그렇죠 좋은 부인이 못됐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서로에게 그리고 허균의 입장에서 허난설원은 어떤 누나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나이 차이가 꽤 나요 지금 보니까 네 거의 여섯 살 차이가 나요 허균과 허난설원이요 네 그래서 이달 선생님한테 허난설원은 이미 천재성으로 인정받고 장성에서 수학을 하러 갔었고 그리고 또 허균은 이미 너무 어렸을 때 누나의 천재성을 봤으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허균에게 허난설원은 아이돌 같을 것 같아요 그러네 우리 누나 진짜 멋져 우리 누나는 정말 멋져 누나 대박 우리 누나는 태양이야 그런데 김성희가 결혼을 했어 첫 번째 그램 누나의 팬픽 그런데 임성희 같은 이상한 사람이 와서 우리 누나 아이돌을 나의 아이돌을 채갔어 이러면 그 기분이 15살에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허난설원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시절에 허균이 9살 때 누나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에게는 박탈감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조금 또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상상이지만 네비절이지만 오히려 허균의 이후 행보나 이 사람이 약간 좀 안티 휴먼적인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오히려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허난설원이 이 사람에게 아이돌이 아니라 허난설원이 기본이고 그러니까 자기랑 자기 누나만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 같지 않은 거일 수도 있는 거죠 재능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나 정도면 내가 평범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지 나머지는 그것만 못한 것들 되게 부정적이 악마의 기운이 뭔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허균의 이후의 얘기랑 많이 맞아 들어가니까 잘나지도 못한 것들이 혈통 내세우고 서울 차별에 웃기지도 않군 내가 뒤집어 엎어지겠어 그렇게 되면 재밌어지는 거죠 딱 보면 그것도 쭉 쫓아가다 보면 어차피 네피셜이지만 이런저런 방식으로 킨을 꽂을 수가 있는 이게 역사 속 인물을 가지고 2차 창작을 하면 노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서울 출신 스승이었다는 이달 이달이 헌한설원과 허균 남매를 앞에 놓고 얘기하는 그 세 사람 씬 참 이것도 많이 상상이 돼요 이달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천재야 그렇죠 자기도 재능에 비해서 여건이 안 떨어져서 힘들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둘 중에 누가 더 이쁠까 헌한설원이 좀 더 와닿았을 것 같은 거예요 너도 지금 시점에 여자로 태어났지 아 근데 네 문장력은 쩌는데 너도 안 될 거야 너도 나처럼 너도 안 될 거야 힘들겠다 안 될 거야 너도 안 될 거야 슬프다 그럼 이제 악독해 보이고요 너도 힘들겠다 그 와중에 앞에 둔 허균은 7살짜리 천재 소악마 이런 식으로 넌 잘 되겠지 검은 기운이 쫙 피어오르고 스탠드 서 있고요 그렇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제 방식으로 헌한설원을 몇 개 더 들여다볼게요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뭘 원했을까 근본적으로 어떤 걸 강렬히 원했을까가 관심이 많은데 문제는 헌한설원에 대해서 찾아봐도 그 부분을 추측해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천재였고 글은 잘 썼는데 열망했던 어떤 걸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 낸 사람들이 지웠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상상으로 채워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뭘 원했을까를 제가 캐릭터 시트에서 채워넣을 때 꼭 참고하는 게 왜 어려웠을까거든요 지금 이상하게 드는 거예요 헌한설원은 만약에 여성도 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대였다면 그냥 편하게 글을 쓰면서 작가가 됐을 수도 있고 힘들어도 네 힘들어도 그냥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거 있죠 나 저 사람이 딱히 좋은 건 아니지만 갑자기 어른들이 막 나서서 쟤랑 만나지 마라고 반대하니까 왠지 더 좋아 보이네 이런 거 있잖아요 반대자가 많으면 사랑이 싹트는 노비오와 줄리엣 신드롬처럼 헌한설원이 어렸을 때 글을 썼는데 모두가 놀라 아빠가 이럴 수가 넌 이제부터 허시오 문장의 막내가 되어라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꿈을 못 펼치는 상황이 딱 감지가 되자 딱히 글 따위 딱히 쓰고 싶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더 오기가 막 붙어올랐을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천재가 문장 자기가 쓰는 글에 번뜩하고 각성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게 되는 거죠 헌한설원이 처음으로 문인으로서의 각성을 한 건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되라는 최초의 좌절을 겪은 그 순간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열망과 시대라는 어떤 장애물을 설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최초로 성취했던 성취의 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처음으로 성취했던 순간 가장 큰 성취의 순간 이것들을 제가 꼭 써놔요 왜냐하면 최초로 성취한 순간이 각성의 순간인 경우가 많고 가장 큰 성취의 순간이 제 뒤쪽 클라이막스인 경우가 많으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헌한설원에게 있어서 성취의 순간들은 언제였나요? 예를 들면 최초의 성취는 7살 때라고요? 첫 시를 썼을 때라든지 8살에 첫 시를 썼을 때 그 8살 때 7살 때 아버지에게 인정받았을 때 혹은 스승님을 소개받았을 때 스승님에게 소개받아서 가서 비가 오는 모습을 보면 시를 썼는데 엄청 칭찬을 받았을 때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에피소드들이 그런 게 몇 개 얘기해줘요 그게 다예요 그럼 그 부분이 최초의 성취라고 할게요 그때 헌한설원은 재능에 대해서 인정받고 그 직후에 시대적인 어떤 장애물을 딱 직감하면서 근본적인 열망이나 오기가 확 생겼다고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 인정을 받으면 바로 그 직후에다가 안 좋은 걸 넣어줘야 그렇죠 플러스적으로 최초의 성취 다음에는 아주 큰 장애물을 넣어야 되잖아요 아주 큰 장애물은 결혼이 아닐까요? 일단 시대 자체가 조선이고요 그렇죠 결혼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장애물로 왔죠 그 다음에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둘째 오빠 본인에게 굉장히 시를 계속해서 창작을 해야 된다라고 북돋아줬던 둘째 오빠도 뭔가 영모에 휩싸여서 귀향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들을 주주를 잃게 되고 헌한설원 살면서 최고의 성취라는 포인트는 없네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없어요 욕망이란 걸 어떻게 켜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허균해 저는 욕망이라기보다 너무 같은 여성으로서 되게 안타까웠던 지점은 신사임당은 아들이 장성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셋째 아들 이이가 엄청나게 추함을 받고 그렇죠 유명한 수준이 아닌데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돈에 나오잖아요 조선시대에서 굉장히 그 능력치로 따지면 신사임당이나 헌한설원 둘 다 앞다툴 수 없을 만큼 누가 우위라고 차지할 수 없을 만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석철은 감독였네 그렇지만 신사임당이 계속해서 5만원권에도 나오고 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살아있어서 자식이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있겠네요 네 근데 헌한설원은 자식이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리고 여성으로서 남편이 아무리 딴짓을 해도 그 헌한설원의 그런 이야기 중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딸이 너무 예쁘다 딸이 너무 귀엽다 이런 식의 엄청 예뻐하는 글들이 있는데 그 아이를 병으로 잃고 또 아들까지 병으로 잃고 유산까지 하면서 이 여성은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 나를 북돋아줬던 오빠 이런 것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남편이 나를 바라보지 않아 나를 너무 외롭게 해 이런 것도 힘들었겠지만 자식이 내리 죽었다는 것은 이 여성에게 있어 모든 욕망을 사라지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을 때 죽으면서 내가 이제껏 썼던 책들 다 없애버려 이거 자체가 저는 거기에서 완전히 욕망할 틈 없이 갑자기 무너져버린 것은 그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삶의 비정함 어떤 절망감을 맛보게 해주는 되게 비감 넘치는 스토리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클라이막스의 결국 해낸다라는 지점 직전에 해뜨기 전이 가장 춥다라고 하는 그 지점 가장 주인공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죽음의 지점 그 지점에서 한 번 더 툭 밀어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버리고 끝내버리는 이런 스토리를 많이 본단 말이죠 그렇게 구성을 해본다면 헌한설원은 어쩌면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제가 헌한설원을 제 방식으로 캐릭터화 하는 건데 어쩌면 헌한설원은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아빠가 죽고 오빠들이 죽고 허균 천재 동생과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지탱해 준 마지막은 글이야 이 글을 모아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다는 막연한 무언가가 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이 죽는 것이 이 헌한설원의 인생의 최저점인 거죠 마지막으로 낭떠러지로 툭 밀어버리는 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스토리를 쓴다면 헌한설원의 일대기 스토리를 쓴다면 지금까지 모든 고통 속에서 주인공을 버티게 해 주었던 글이라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헌한설원이 자기 스스로 버리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내 글을 다 태워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욕망을 스스로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필로그가 되면 허균이 누나의 유언을 어기고 글을 모아서 최고를 내는 것이 에필로그가 되는 거죠 약간 첨언하자면 헌한설원이 시를 쓴 것 중에 자기가 스물여덟 살에 죽을 거라고 스물일곱에 예언한 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라든지 부용꽃이 스물일곱 개가 진다 이런 식의 시였던 것 연꽃 스물일곱 달기 따라 하죠 이런 식으로 죽음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약간 좀 지나치게 손을 대는 걸 수는 있는데 저라면 이런 얘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제 스타일하고 안 맞아서 이런 얘기를 하진 않는데 웃긴가요? 웃기진 않아요 웃기지 않으니까 스타일이 아닌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제 스타일은 정말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를 계속 잃는 것처럼 원래 역사에서는 그런데 자녀 하나가 계속 정말로 아끼는 딸 하나가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성공하고 자기는 집안도 잃고 모든 것도 잃고 그렇지만 그 아이만큼은 정말 자라서 잘 되고 이제 그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을 딱 보여주고 이 아이가 가져오는 행복한 미래를 보여준 다음에 사실은 걔도 이미 죽었다 너무 슬프잖아 저 최악이다 악마 악마 이게 근데 이런 식의 구성이 옛날 당나라 때 소설에도 있고 하기뿐이네 그래서 아 슬프네요 구분농 같은 느낌인데 약간 그거를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행복하고 얘 하나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다 이뤄도 괜찮아라고 했는데 사실은 걔도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뷰티풀 마인드 같은 느낌 네 똑같이 힘든 지옥을 그려내는데 사실 이 사람이 누릴 수 있었을지도 몰랐을 행복을 보여주고 현실로 돌아오면 좌절감은 10배가 되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아이도 죽었다 나는 별로 살고 싶지 않아 하면서 이제 아 나 지금 듣기만 해도 막 눈물이 터져나오고 좀 안 돼 홍쌤의 약점인데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그 끔찍한 장편까지는 아니지만은 끔찍한 단편이 되는 거죠 중편 정도로 끔찍한 중편이 될 텐데 그런데 저는 이런 건 쓰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요 슬프니까 이미 쓰셨어요 이미 쓰셨네요 그래서 이제 사후에 뭐라 그러지 불타오르는 천재성을 죽인 것은 그 시대의 후진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지금 500년 뒤에 헌한설원이라는 이름과 남겨진 시들을 만든 것은 그 사람의 재능이고 글이었어 그럼요 그것은 그 사람이 죽은 뒤에 동생에 의해서 모여지는 문집의 형태로 치각화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치 고흐 같은 닥터 후에서 고흐 편에서 감동인 이유는 죽어서 못 봤던 고흐가 실제로 자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을 목격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픽션도 가능할 것 같고 소름끼쳐요 너무 좋다 너무 좋죠 그래서 좌절한 천재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식으로 풀 수도 있고 그것도 눈물 펑펑 막 읽을 것 같아 우리 너무 좋다 이번에 이거 괜찮아요? 네 저는 이렇게 마음에 부담되는 스토리는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악마 그래서 저는 재밌는 스토리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한 사람의 인물을 데려와서도 시대적으로 혹은 이 허난설원이라는 인물의 어떤 주변 인물 스승 이달이라거나 남편 김성립이라거나 혹은 허씨 오문장 같은 주변 인물들로 발상을 확대시켜 나갈 수도 있고요 저같이 허난설원 내부의 추측을 통해서라도 욕망 같은 것들을 재현해 본다면 어떤 이야기화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 근데 너무 좋았던 게 그 허난설원의 되게 아픈 이것 때문에 제가 허난설원을 주목하게 됐고 꼭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계속 얘기해봤자 김태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슬픈 거예요 막 수렁에 빠지는 듯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풀이가 어떻게 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중훈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고우처럼 자기 작품을 보는 사람들을 딱 보여주는 이런 픽션이 나오면 왠지 뭔가 제가 만들고 싶었던 그 허난설원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좋네요 그 2000몇년도에 긍정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군요 이런 걸 좋아하시기도 해요 2000몇년도 씬인데 이름이 허초희예요 초희가 허난설원의 본명이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허초희라는 여자애가 비슷한 종류의 허난설원은 어린 시절과 비슷한 종류의 도입부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끝을 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주가 가능하죠 과연 지금은 다른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이 시대가 이런 식의 것들을 줄 수도 있고 여기서 약간 태클을 걸자면 싫어 개인적 태클인데 허난설원은 시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아 맞다 허균의 내 피혈로 살린 시란 말이에요 허균이 천재적으로 그 누나의 시를 전부 기억하여 다시 썼다 이런 설이 있죠 다 기억했을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사실 아니야 왜냐하면 표절 시비가 걸려요 그렇죠 뒤쪽에 그래가지고 허균이 정말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해서 옮겼을까 쓴 게 맞나 누나의 환상 누나를 좀 더 추모하기 위해서 잘된 시들 이런 걸 좀 짜짓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그게 아까 되게 슬픈 부분인데 허난설원의 시에 대해서 중국의 유여시라는 시인이 유여사람은 한 1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뭐냐 허난설원의 시 대부분이 당나라 씨를 표절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긴 하거든요 이런 게 있었다 이런 설이 있었다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또 이 당시에 시풍이라는 게 과거의 시들을 또 한 번 또 자기만의 표현으로 또 재창작해내는 것도 패러디스죠 이것도 능력이다라고 이제 알아야지 하니까 완전 뭐 뺏긴 게 아닌 자기만의 색깔로 그래가지고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후대에 저희는 살면서 당대의 시풍이라든지 이런 걸 또 고르다 보니까 타란티노가 다른 영화감독을 표절했다고 하긴 어렵지 않느냐 재기넘치도 오마주의 연속이다 이런 걸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역시 허난설원의 그 문집에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글들이 또 파생이 됐다라고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 100년 사이에 시풍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뭐 여기는 그냥 알아만 두는 정도로 살짝 주석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캐릭터 포커스라는 속꼭지로 코너 속의 코너로 한 인물을 돕아볼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오늘은 허난설원 얘기였고 허난설원을 통해서 캐릭터 시트를 서로 다르게 했자는 저희들의 얘기를 한번 예시 삼아서 실습 문제처럼 풀어내보았습니다 재밌었지 모르겠네 아우 전 재밌었어요 괜찮았어요? 김태곤 작가님 해석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던데요? 너무 세워 악마성 악마성이 넘치는 저는 제 스타일 아닙니다 다음번에 궁극의 캐릭터에서는요 제가 제가 제일 매력을 느끼는 종류의 실존 인물 화면을 가져올 것 같아요 그 인물의 어린 시절부터 일대기를 쫙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그거를 왈펴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핀을 꼽아보고 앵글을 돌려보고 재밌다 재밌다 기록에 없는 이 사람 내면을 재구성해보면서 이야기의 여러 킬링 씬들을 한번 끄집어내는 좋아요 좋아요 머릿속에 몇 개의 후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금주법 시대의 마피아의 왕 재밌는 사람 많아요 재밌는 사람 많죠 아니면 남미 마약왕 아니면 아니면 아주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던 미국의 최대 사이비 종교 교주 아니면 머릿속에 있어요 몇 명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흥미진진한 사람 하나를 모셔와서 여기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궁극의 캐릭터 녹음은 어떠셨습니까? 즐거웠습니다 저는 허난설원님을 다시 뭔가 재조명하게 되는 이런 스토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맨날 허난설원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신사임단과 데뷔되는 것도 너무 슬펐었거든요 유승화 작가님 네 유승화 작가님 만화 보면서 그치 왜 비슷한 시대인데 왜 이렇게 달라 삶이 아 힘들다 진짜 읽기 그거 보면서도 막 울고 그랬었는데 오늘 좀 힐링이 되셨나요? 좀 조금 됐네요 김성화 작가님 힐링이 도움이 돼 드렸어야 되는데 이종화 작가님 힐링을 담당하시고 제가 못된 역만 아니 그것도 근데 되게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그런 스타일로는 안 해요 이 현실을 보여주는 아이러니와 그 뭐라고 할까요? 현실의 어떤 여운이 남는 씁쓸한 뒷맛 다크 초콜릿 같은 뒷맛 실제 삶은 이렇지 같은 느낌의 어떤 느낌은 김태권 작가님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다음에 가져올 인물에 대해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맞아요 김태권 작가님의 드리블을 아닙니다 저는 일단 또 즐거운 녹음의 세계가 끝났으니 시간이 끝났어요 육아를 허란설원이 나왔던 포천이랑 허균이 나왔던 저 도문대작 만화 많이 결제해서 봐주세요 박수 이순진 작가님 작품이고요 도문대작과 포천 저도 굉장히 재밌었고 궁극의 캐릭터가 약간 그 동력을 잃고 노자비를 잃고 조류에 맡긴 채 표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약간 억지를 쓰면서 끌고 끌고 가봤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노 제대로 저었는데요 네 오늘 재밌을 것 같고 이후에 궁극의 캐릭터도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인물들을 데리고 와서 작가들은 인물을 요렇게 본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할까요? 네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작곡방송 궁극의 캐릭터 오늘은 캐릭터 시트 파트 2 편이었고요 캐릭터 포커스로 헌한설원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전 지금까지 마라가 이종범이었고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유머를 담당하는 김태곤이었습니다 이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진이었습니다 이승진이었습니다